와 이거 시작하자마자 선전포구는 답이 없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도망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아니 시작하자마자 선전포구 걸고 전사 끌고와서 전쟁 끄는걸 뭐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는 거야 나구 으잉? 답이 없어요 저런건 할 수 있는게 없어 그냥 홍수나 존나 터졌으면 좋겠다 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좋지 아 신뢰가 어디라 뭐엔 조달 오네 사절 호환이 굉장히 잘 불리네 넣겠고 바로 공개비나 한 대 때리고 나만이 주진지 위치 확인하구요 대형수 좀 터졌으면 좋겠다 나 좀 때려줘 아 이거 참 공경원을 뭘 가야되나 역시 신자이조로 가야되나 하지만 신자이조로 먹혔는걸 마음같아서는 대장간의 신 가고 싶은데 대장간의 신도 없어요 음 그래 가산지에 가자 공짜일꾼 초반에 크지 이 그지 여기 여기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이거 람세스 인데 초반에 대전쟁 해야되네 을라카이는 못 짓고 뭐 어쩔 수 없는거 저도 알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좀 짱나네요 잔인 때때로 잔인 때때로 홍수 이제야 한 번 나네 이집트인데? 너무한 거 아니야? 와 수도 여기서 위로 한 칸 보내니까 안 오는 거 봐 역하다 역해 어쩔 수 없지 정답은 뭐다? 전차공병이다 전차공병 스팸 당해보면 또 말이 안 나오거든요 렉시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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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나도 홍수 좀 터지자 한 번은 안 터지네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한 번은 터졌구나 그래 황금기는 들어갔고요 다행히 어 얘가 먼저 들어오겠는데 아 뭐 환영하긴 해 불러주면 땡큐긴 해 선전포고 아 맵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어어? 어 얘 죽이면 괜찮 아 이거 참 어 얘 없죠? 어 얘 없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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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쁘진 않은데... 좀 그렇죠? 기분이 나쁘지...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닌데... 마라야누가 존나 세니까... 이걸 써먹었을 때 이점이 있으니까... 산문사... 산문사 하고 있긴 한데... 이런 억가 받으면 솔직히 게임하기 싫죠? lots of money... lots of money... 산문사 하고 있음... 산문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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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φüssel Besides... 수 kartUI wissen... 형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로라이마. 아, 지랄해. 진짜. 위치에 도시를 박네. 지인. 아, 지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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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할까? 열받는데 지금쯤이면 불가사이 존나 지으면서 와 신난다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나게 사람 죽이겠네 야 여기 인구 6인데 왜 마이너스가 잡혀? 무슨거? 그러게? 아니 대체 왜? 아 오케이 아 시바 전쟁피로도 게임 진짜 아 슬픔 내 지금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이고 아멘 근데 작정하고 뚫리니까 봉건제가 좀 빨리 뚫리긴 하네 손자는 옥 들고있고 갈레타는 사치자만 필요해 사블도 은둘고있네 사블도 은둘고있네 치즈 치즈맛 치즈 아 뭔 가뭄이여 환장하네 진짜 환장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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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마라야누와서 다행이다 그나마 마라야누와서 이렇게 버티면서 성격 부수는 거 아니냐 아 라벤탄 니가 왜 쳐먹은 거야 대체 아 라벤탄 아 라벤탄 아 실수했네 아 이거 참 어렵군요 아 라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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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? 응교가 전파됐다고? 그래? 으 아멘 오라클 먹겠죠? 아 일단 게임 자체는 잘 풀려서 어디서 코끼리 소리가 들렸데? 어디구나 이거 오라클을 준다고?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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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재가 없구나 흠 아 저쪽이 있구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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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밀수 있나? 우리는 납세자 사실 저도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와 전쟁만 하니까 스노보블링 굴러가는 느낌이 아님 아 물론 잉카 땅을 다 쳐먹기 때문에 이기는거는 가능할 것 같거든 문화력도 그렇게 낮은게 아니고 아 미친 진짜 군사비상 통과하라고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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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YK22 아